한창 이길 바랍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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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비슷한 게 너무 많아. 여기서 키 비주얼 하나 찾아야 해요.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결할지도 고민을 해보셔야 할 것 같아요. 그런 것들이 정리가 돼야 인포메이션 아키텍처가 제대로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. 조금 더 기획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